오 야야 앞에x4 가자우우우우inander 와 하나 쳤어 잔혹에서 수중존보할거다 아 이거 일단 끝에까지 기다려 끝에까지 아니 어디서 내려 근데? 1번으로 일단 내려 1번맞아? 어 1번맞아 그리고 낙하산 바로 펴라 그리고 컨트롤 눌러 아야 컨트롤 누르라고 1번섬에서 만난 1번섬에서 내가 니 애들 보트로 데리러 갈테니까 오케이? 이해했어? 아니 니 실력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마 야 오토바이 탔도 돼? 야 오토바이 나도 태워줘 뭘 안돼 1인용 오토바이 나왔냐? 아 어디가 지금 혼자가 야 이거 체감상 차보다 빨라 아 잠깐만 허리를 잡히는게 이상해 야야 보트 찾았다 보트 찾았어 보트 어디로 가라 야 핑이 사라졌어 어디로 가 3번으로 집결해 얘네들 야 얘네들 이쪽으로 와 이쪽 아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내가 데리러 갈게 오오 물에 떨어지는건 낙사 데미지 없지 야 너 저 새끼들한테 빨리 가 뭐하니 뭐하냐 뭐해 아니 뭐하냐 니 애들 물에 떨어졌는데 왜 죽어 바다 밑에 암초가 있던거지 바다가 아니야 아 뭐야 이거 터지네 내가 운전할게 오 야 자기장 개좋아 야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야 자기장 개좋아 야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맞았냐 이렇게 연료? 어 야 연료가 넘었구나 여기저기 가서 어 여기여기여기 연료통 공수해 올게요 야 야 야 야 tills circ 달리원자 30 출발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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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속으로 쭉 가! 물 멀리로 가면 어차피 쟤네 못다 어어어 야 용용아 내가 운전할게 니가 배 하나 전복 시켰다는 것만 야 입 한 피 야 전복은 안 시켰어 아 야 그래 일단 우리 연료 필요할 것 같아 연료가 너무 필요한데 야 저 작은 집 한 번 가볼까? 아니 저쪽에 애들이 있는 게 더 신기한 거 아니냐? 저기 왜 있어 대체? 여기 보트 타고 돌아다니는 애들이 더 신기해 오? 야 프라이팬이 났겠고 야 혹시 모르니까 이거 근접 무기 하나씩 챙겨놔라 야 용용이 이리와봐 삼륙까진 괜찮잖아 안 돼 안 돼 야 저게 안 된다고 야 용용이 이리와봐 진통제 줄게 이거 먹으면은 체력이 쫙 찬다고 아 나와 누가 용용이야 얘가 넌 줄 알았는데? 야 야 입에 채워 야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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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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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궁대 먹어 궁대 먹어 궁대 먹어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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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쟨다 쟨다 도망가 아 다다다다다 왜 치고 왜 치고? 다다다다다다 걷다다다다다다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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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 용용이 어딨어 용용잉이 아 용용이 태어로가 태용으로 가 용용아 못 태어보색 써 제발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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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어 chercher 띠왓 아악 버려 용용이가 나 살릴 수 있어 내가 살 отвеч 아니 난 너무 빨리달라 살려 야 물토록 빨리 올라가 올라와 야 3번의 목숨 용룡이로 대처한다 아 괜찮아 괜찮아 빨리 가 일단 2번으로 해가지고 1번으로 가자 야 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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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용룡아 튀어 야 친구들이 하나씩 없어지고 있어 야 우리 야 근데 이거 터질 뻔 했어 숨은 고수야 이거? 아 지금 무빙 안해도 돼 멀미나 이 새끼 주사하고 있는 거 봐 아 근데 이거 한 대만 맞으면 우리 터져 아 내려 그거 보여 아 원 보고 결정하자 원 보고 아 그래 원 어차이 바뀌니까 달릴 때 내려도 안 죽겠다 일단 야 운전해 여기는 배 가지러 가면 돼 오 야야 앞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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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내려오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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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러가자 치러가자 가자아 이제 앞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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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쳐 버려 와 나 쳤어 내려 쏘 아 프라이팬으로 아 프라이팬으로 아 프라이팬으로 아 근데 이거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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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럴 필요 없어 그냥 1번 내린 다음에 여기 근처에 배 있을걸? 아 쟤가 오더 들어가지고 잘 됐던 게 없어 아 잘 브랴 야야 4번으로 모여 세우러 갈게 아 근데 연료통이 없어 나 있다고 나 있다고 떨어져 어 어 어 어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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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빨리 와 빨리 오라고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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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야야야 여기 여기 빨리 오라고 빨리 오라고 타라고 타라고 오 아 뭐야 저 새끼냐 미미 아 뭐야 뭐야 마이콥 패스 아니야 저거 하하하 여기 야 1번으로 가 1번으로 오 여기 1 더 있다 어? 하나씩 타자 자 탐다 야야 1번으로 모여라 1번으로 하나도 없나 아아 나 따른모트 타게 해줘 내 거 탈래? 아니 너 건 시 좀 왜 애교떠냐 너꺼는 시쩍 너꺼는 좀이라 했어 일단 맵 끝까지 갈래? 아 괜찮아 쟤 그냥 니 뒤에 태워 아이 싫어 이 살인자랑 같이 타기 싫어 내가 왜 살인자야 아니 하나있다 저기 저기 하나여기여기 어어 그거 타고와 야 멋진데 우리지금 아니야 살짝 3대장 느낌으로 딱 딱 딱 옆에 딱 있으라고 야 3대장이면 나는 원대장이야 넌 그냥 대장균 이런거지 야야 우리 둘 둘 사이로 들어와 3번 우리 둘 사이로 들어와 아 쟤 무면허야 야 잠깐 내가 그 옆으로 갈게 야 4번 옆으로 딱 붙어 야 근데 멋진데 이거? 형이 잘해 띠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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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띠 형님은 저희쪽에서 계속 뭐하시죠? 뭐하세요? 손직으로 막고 있네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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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라고 아야야야 이거 2번 옆에 해야지 바꿔 타면 된다고 바보더라 어? 그러네? 바꿔 타면 돼 오우 좋아 좋아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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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뭐야 개멋있는데 일단 좀 앞으로 가자 어 일단 타 탄담 하나 둘 셋 하면 다 앞으로 나가 이거 인트로다 왜왜? 왜 굳이 왜그래? 자기장 인하자고 일단 오우 쉣 아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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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 자기장만 들어가 됐어 정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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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 왜 프레쉬 켰어? 프레쉬 어떻게 껴? 프레쉬 F 누르면 켤 수 있어 F 야 이거 조심해 이거 치인다 야 인사하라고 인사 정면 보고 정면 보고 하나 둘 셋 아 근데 이게 안된다 렉때문에 안된 렉때문에 어 남이 보는걸 못해 야 이거 개쩐다 이게 되네 근데 야 자기장 하나 둘 셋 좋다 야 여기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야 자기장 지옥이야 야 이거 알아서 각장 살면 되지? 야 자기장 움직이기 시작하면 가자 지금 갈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자기장 움직이기 10초 전에 출발 어 일로 해서 이쪽으로 갑시다 이쪽으로 이쪽 사면 아 그리고 이쪽 가면은 김씨 피로기는 할까? 저기 TV있거든 야야야 이거 야 오른쪽부터 서서히 출발하는 거 알지? 10초에 출발하자 10초에 아 10초에 출발 우리 위치 들키는 거 출발 호호 야 그럼 내가 왠처럼 죽는거잖아 야 이제 2번으로 갔다가 어 그렇다고 멈추나고 봐 아 왜저래? 야 우리 맵에 있는 보트 이거 우리가 다 가져간거 아니냐? 야 총소리 슬슬 난다 조심해라 아니 섬에 들어갈거야? 섬에 가야지 뭐 어떡해 섬에 들어가자 야야 천천히 가 천천히 쟤기 연류 없다고 야 쟤 박았는데? 잠깐만 기달려 야야 소리 소리 오 야 나 쏜다 나 쏜다 나 쏜다 아니 나 쏴 나 쏴 아 쟤 뭐해 아흫 난 뭐해 야아 2번차로 뭐야 뭐해 빨리 빨리 들어와 저기장 맞춰가 어어우우 깜짝이야 야 살려줘 살려 살려 3번 3번 나 살려 3번 저 뒤로 갔다 뒤로 가 내가 못 살리겠어 돌 뒤로가 돌 뒤로 으으 fix 왜 확 강구팔 야 쟤들 너무 잘 쏴 연영이 너는 왜 같이 아는거야? 그냥 쑥 들어갔으면 잘 안돼 쟤 에바라고 뭐해 나 왜 자기장이랑 같이 들어가 개찌질한거 PA 아igkeit 살지 이버 아니 사는게 문제가 아니라 우린 그냥 넷이 같이 들어가는건데 아 나 얘꺼 보면 안되겠다 야 죽는다 이제 뭐있어 뭐있다고 누가 죽는다 오 오 야 그거 잡으면 잡으면 잡았다 아우 저게 넘어가네 아 근데 인정사정없는거 봐 악당들이 악당들 야 이제 쓰레기가 왜 제일 오래 살아남는거냐 대체 인간사회의 부조리를 뜻하는건가 야 너네가 나같이 똑같이 따라왔으면 살았잖아 니가 우리를 똑같이 따라왔으면 살았잖아 왜 말 안들어 한거 맞냐 총 맞는데 너 너 불닿났는데 내려야돼 내려야돼 아냐아냐 괜찮아 괜찮아 빨리 빨리 손까지 가 으아아아악 우와 살았어 뭐야 야 미션힘파서블 혼자찍는데 야 바퀴벌레야 야 뭐야 어? 폐알량 왜이렇게 좋아해 박태환이야 올라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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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올라가 올라가 야 한분 아야야야 빨리 올라가야돼 올라가야돼 폐알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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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이렇게 길어 원래 이렇게 긴가? 아니 머리만 나와있는걸 맞출수 있을거잖아 지금 니한테 관심도 없는거 같은데 야 빨리 가 경기구역 제한되고 있어 그러게 야 이거 이거 스치면 사망이야 스치면 여기 따개비 타고 올라가야돼 벤티봐 벤티봐 개역겨 수영복 아니냐 이거 왜이렇게 스판 재질이냐 젖어 젖어가지고 하하핳 아니 아니 빨리 가야돼 벽 붙을 시간 없어 쉬프터 누르고 빨리 가 야 C가 빨라 C 어? 레드존이야? 뭐야 저기 매드맥 싸우고 있는데? 야 뭐야 아니 근데 어차피 안보이거든 어? 뭐야 다 시선 저기에 꼬기여기 오 야야 오른쪽 오른쪽 어어어 아니야 더 가야돼 더 가야돼 더 가야돼 어 지금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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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딱이야 딱이야 가서 구경해 뭘 구경해 넌 얘가 죽었으면 좋겠어? 어 감정이 솔직한 친구구나 야 내가 사플의 고수인 내가 사플을 해줄테니까 으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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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뒤에 있었어 소름 구둥 왜 구둥일까? 합텐 나이스 개꿀 야 보상받았다 78원 79원인데 나는? 너 뭐했냐 니가 나보다 1초 더 오래 살았잖아 헐 80원인데 쟨 80원이야 흐흐흫 진짜 턴 감사합니다.